안녕하세요. 평소 팬은 아니었지만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바로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또 늘어지면 안 되니까. 윤혹래 선수 벌려주겠죠? 안 벌어지는데 못 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들과 나의 차이. 우리 드라마에는 다 있어. 싸가졌고 멍청한 막내 캐릭터까지. 이소민 PD 얘가 진짜 슬프게 잘 찍어. 무서운 분위기 좀 조정해봐. 한동 코드를 좀 풀게. 이래가지고 무슨 직구를 한다고 그럽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컷컷컷컷. 컷컷컷. 다시 한 번 갈게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작가 얘기 좀 할까요? 얘기해. 저쪽에서. 무서워. 뭐야 너 정체가 뭐야? 30m가 9초. 야 안 붙었으면 모를까? 붙었으면 이기가 될 거 아이가? 이렇게 오버하시면 죽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뭐야. 크로스. 아 날겠어요. 해보려는게. 내가 시작때 막아보려는게. 빨찡. 어떻게든 뺏어서 해보고 싶어요. 우린 강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다치지 않는게 우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살 뛰면 되죠. 축구를 너무 모르시네. 제가 몰라서 모셨죠. 다치지 않는게. 네. 네.